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제가 한 많은 박소리로 여러분에게 복과 마음과 건강은 여러분께 들어와드립니다. 여기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하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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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께 진 하나님과 믿고 보니 이 손에 계신 이리로 동기대의 기반기반자 이 전자로 믿고 보니 이곳이 바람이 열려 없어서 저로 믿고 말이로 오냐 상자 한잔을 읽어봐라 상자 한잔을 읽어봐라 상자 한잔을 읽어봐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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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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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나도 숨 좀 쉽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밥을 금방 어 잔뜩 처먹고 들어왔는데 힘들어 죽었어요 자 제가 이제 잠 붙이고 마탕 신나게 놀아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이쯤에선 뭐랄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? 물어볼게요. 어? 아무 감이 없나 봐. 우리 요정사는 이렇게 신나게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고요. 우리가 물건 하나 팔아요. 파는데 여러분들 안 사셔도 돼. 근데 들은은 주셔야 돼. TV에 보실 때도 연속 보실 때도 왜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잖아요.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 중소기업 상품을 피톤치 갖고 뿌리는 거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손소독제 많이 필요하시죠?